반갑습니다 신자 여러분들 노래하는코트입니다. 오늘 해볼 공포게임 딥파트 프로토타입이라는 신박한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. 바디캠 시점을 이용한 공포게임인데요. 데모 버전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저도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. 크로마케 좀 조절할게요. 이 게임의 스토리가 굉장히 간결합니다. 스토리도 있어 게임에? 네. 적들은 한방에 당신을 죽입니다. 그치? 그게 어디 스토리야? 이게 틀려있거든요. 자 그럼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합시다. 자 세팅 그래픽 세팅 밖에 없네. 마음 센스티브 렛츠 플레이 우와! 그래픽 개좋아 뭐야? 어? 뭐야? 어 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안 보였던 거였어 야 이거 이상해 랄표야 예? W를 어? 이거 방향키가 왜 거꾸로 돼있어? A랑 A 아 그니까 지금 S를 눌러볼게 앞으로 가고 W로 누르면은 D로 가 원래 이래? A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D를 누르면은 왼쪽으로 가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옵션 어 지금 거울 속이라고요? 이상한데? 봐봐 너가 해봐 이상해 잘되는데요? 아니 W를 눌러야 앞으로 가잖아 세팅 원래 이런 거 본데요? 원래 이랬다고? 네 난이도 올리려고 외모를 그렇게 만들었나봐요 다 황하라고 슛 총이 없는데 근데 슛을 해 총이 없어 랄표야 Q2 다시 뒤로 가볼까? 총이 있나봐 아까 처음에 온 집인데 여기가 어 너무 어두워 아까 내가 버렸다고? 보통 클릭으로 총을 쏴야 될 텐데 라이프 이거 제대로 된 버전 맞아? 네 정식 버전 시프트 맞고 컨트롤 총 그거 PX에서 사용 어어 저기 있다 어어 저기 저기 뭐 뭐 뭐 어어 뭐 엄마 깜짝이야 왜 그래 엄마 깜짝이야 왜 그래 쯧 아이 씨발 2 불 켰어 어 근데 몰입도가 좀 다르다 게임이 게임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뭘 아 하지마라니까 어 뭐야 어 됐다 어 이제 방향키 다시 돌아왔어 방향키 다시 돌아왔어 이제 WASD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총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슛 슛 총이 없는데 총이 있다 있었다고? 와 근데 막 카메라가 흔들리는 게 너무 너무 현실적이다 게임이 총이 총이 어디 있었어 이거 총 아니야 와 그래픽이 지른다 안쪽에 총이 있었다고? 어 총이다 어떻게 먹지? 어 2 오케이 오케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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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쩔어 우와 아 이렇게 된구나 오 오오오오 재생장 우와 야 근데 약간 어지럽다 이거 게임 개발자들이 여기 쏘라고 여기를 빵 빵 어 우와 미쳤다 신문물을 접하는 느낌? 그래픽 지르는구만 클로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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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쌍 바리 애니모알 엄모 헉 헉 헉 헨 헨 헨 헨 헨 아 진짜 아 진짜? 하지 말라니까 헨 뗀 헨 헨 헨 헨 헨 엌 우와 그래픽 봐 와 나 웬만하면 3D 게임 하면서 3D 멀미같은거 없는데 이건 약간 멀미 생길거 엄마! 어! 뭐야 와 뭐야 봤어? Put your hands up! 어 씨발 Close 어쩌라고 씨발 우와 다시 돌아간거 아니라나? 다시 돌아간거 아니라나? 다시 돌아간거 다시 돌아간거 아 시골 여기 너무 어두운데 어 분위기 미쳤다 진짜 아 근데 어떻게 가지 여기를?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설마 이걸 쏘는 건가? 닫혔어 어 여기 길 있다 여기 길 있다 여기 길 있다 엄마 뭔데 뭔 소리야 어 씨발 우와 이거 3D 멀미 걸릴 것 같아 엄마 하지 말라니까 장난하는 것처럼 뭐야? 하지 말라고 아 전장 꺼야겠다 전장 끈다 아 왜 왜 하는 거야 자꾸 하지 말라니까 딱 봐도 여기로 가라는 것 같은데 야 왜 시야가 왜 이래 시야가 왜왜왜왜왜왜 전장 껐어 나 하지 말라니까 아무도 없니?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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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잠깐만 뭐가 이 뭐야 비옹순 아 씨발 나가기 싫어 와 미치겠다 이거 아무도 없니? 아무도 없니? 와.. 지른다 지른다 하지마 뭔데? 엄마! 뭔데? 아 씨발 뭐 모르고 X키 눌렀는데 X키가 그 게임 멈추는 버튼이었어 와 씨발 뭐야 이거 게임도 안 멈춰져 와 이거 에임을 총을 쏠 수가 없어 총이 나를 지켜준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 내려가는 건가? 뭐야 왜이래? 어? 뭐야? 뭔데? 왜 게임 멈췄었지 순간? 시발 와 물이야 여기? 지하실이야? 와.. 아무도 없니? 아.. 아무도 없어? 어? 뭔 소리야? 세이빙 세이빙 하지마 엄마 깜짝이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와.. 야 몰입감 지린다 어지럽긴 한데 몰입감이 진짜 지려 저쪽으로 디스 웨이 디스 웨이 디스 웨이 형 안가? 뭔 소리야? 무슨 소리인데? 뭔 소리야? 어떤 새끼인데? 어떤 새끼야? 어떤 새끼야? 시발 어지마! 시발 아.. 시발 이거 미쳤다 뭔데? 숨소리 내멈치는데 시발 새끼야 다 이거랑 다 돌렸는데? 다 돌렸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미쳤다. 어이 여기? 툭깡. 와 진짜 머릿감 지른다. 뭔 소리야? 뭐야? 하지마! 시발 새끼야! 죽여! 에임 지렸고요. 너 뭐야? 와 약간 그 경찰들 미국 경찰들이 바디캠 차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혼자 막 들어가잖아. 총 하나 믿고 약간 그런 느낌 나. 어 열쇠 먹었어. 열쇠 먹음 열쇠 먹음. 와 이런 시점으로 게임 만들어서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. FPS 게임도 예전에 오쇼에서 그거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? 이런 시점의 게임 게임인지 실사인지 뭐야? 저쪽에 가면 되는 건가? 여기 열어나 보다. 뭐가 없는데? 어? 뭐야? 여기 오는 게 아닌가 봐. 시발 나가 뭐 있는 거 아니야? 뭔데? 하지마! 다른데로 가야되나? 여긴 막혔는데? 못 가지 않아 맞지? 아 여기 있다. 여기 문 열려있다. 디스웨이. 왜 가라는 쪽으로 가기가 싫냐? 오면 뒤진다. 어떤 새끼든 배가리 빵꾼 하고 싶으면 얘기해. 죽여줄게 내가. 죽인다. 난 말했어. 뭔데?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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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계속 돌리면 되나? 또 돌렸어. 뭔데? 뭔데? 어떤 씨! 뭐야? 빵꾼 안 된다.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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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왜? 왜왜? 뭔데? 씨발! 런 런 런! 밀렸다. 아아! 씨발 하지마! 뭐 있어? 뭔데? 와 미치겠다. 뭔 소리야? 아아! 뭔 소리냐고! 뭔데? 엄마! 뭔데? 엄마! 아! 야! 야 씨발 놈아! 씨발 새끼야! 또 있어? 엄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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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! 와! 리트라이 어떻게 하는거야? 와! 와! 어디서 시작인데? 와! 몰입감 장난 아닌데? 여러분들 진짜? 엄마! 왜왜왜! 뭐야! 하지마 씨발 놈아! 하지마 이 씨발 새끼야! 아! 소름 돋아 씨발! 아! 아! 에! 하지마! 아, 씨발! 아! 뭐야! 뭐야! 야아! 어? 어? 아아! 아아아아아아아악! 아 이거 장난 와 존나 무서워 오는거 진짜 어 거짓말 아니라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와아 어떻게 해야돼 이거? 엔터 연속으로 오는거 짜증나네 오케이 리트라이 됐다 와 대박이다 이거 이제 안 무서워 이제 빠르게 처치할게 살처기 어서오고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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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X놈아 어디서 오는건데 이 미친새끼가 아니 어디서 오는거야? 이게 튀어나온곳이 랜덤인가? 아까는 앞쪽에서 튀어나오던데? 세 마리를 잡아야되나보다 이제 안 무서워 진짜루 이제 안 무서워 진짜루 와 씨X 새끼 더 있어? 더 얼놈 있냐? 너냐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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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어 씨X 아 아 존나 서럼도다 이 개새끼들 갑자기 이 개의 피즈컬을 요구하네 게임이 들으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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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방 컷 자 들어와 어딘데 어디서 오는데 어딘지 얘기는 해줘 여기 구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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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명 뛰쳐나와 와봐 씨발 새끼야 와 씨발 새끼가 쳐들었네 진짜 와 소름 개 돋는다 진짜 와 뛰어오는 거라 이게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야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게 앞으로 FPS 판더로 바꿀 게임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시점 같은 게 바디캠 시점이 이게 장난 아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어 뭐야 왜 그래 뭐하노 뭐하노 죽어 아 재밌다 와 오 오 재밌다 이거 오 짧고 굵다 딱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는 스피드와 딱 좋아하는 그런 난이도와 깜놀 포인트들 깜놀 포인트들 어 머리 열 오 소리 너무 질렀더니 뭐가 뭐가 개 아프네 환불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인디게임이라서 공짜야 재밌다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뒤에 거 좀 튀어줘 예 어 아니야 아니야 뭘 렁각이야 여러분들 으하 얘 하으 ach 흑흑흑